혹시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추천해 줄 사람이 없겠냐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당연히 저였습니다 100% 준비가 돼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제 30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하나의 키워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IT 업계에서 오래 일해 왔습니다 기술자는 아니고요 영업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비전공자이고 여성이면서 IT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요 승진을 하기도 하고 이직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미지 편집 툴인 포토샵 그리고 유튜브 영상 편집 툴인 프리미어 프로로 유명한 어도비의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영업은 밤에 저녁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들 믿었기 때문에 제가 여성으로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다들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묻죠 아니 세상에 그 경쟁 심하고 터프한 IT 업계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고 잘나가냐 그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한 어떤 힘은 뭘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열심히 일한 기억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거 말고 제 30년을 돌아봤을 때 어떤 하나의 키워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을 합니다 고생도스럽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일했던 30년을 쭉 돌아보면 이 성장이라는 게 항상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더디다가 어떤 때는 훅 성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훅 성장했던 때를 돌아보면 대부분 새로운 일을 해야 되거나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용기를 내고 제가 뭔가 했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성장을 이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의하시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과는 좀 다른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IT를 하는 벤처기업에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9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도 그 위기를 피해나갈 수는 없었고요 저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8년 가까이 그동안 일을 했던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력서를 하나 꾸몄어요 생전 처음 제가 써본 이력서인데요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여러 곳 회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면접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첫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원서를 냈던 회사 중에 한 군데에 인사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 나한테는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 대답이 일을 우명치,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건 맞는데 전문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커리어의 초기에는 전문성을 좀 쌓아야 되는구나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새롭게 입사할 기회들을 찾지 못하고 지인의 소개로 새로 시작하는 조그만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깨달았잖아요 아, 회사라는 곳이 매달 월급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입사를 하고 나서 새로 시작한 회사가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주의를 둘러보기 시작했죠 아, 그때가 제가 벌써 33살이었거든요 야, 지금 시작해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아,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가 할 만한 일이 보인 거예요 동료들이 보였는데 일단은 성격이 좋아요 그리고 낮에는 고객사에서 커피를 마셔요 제가 커피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객들하고 저녁을 먹고 아, 저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업이었어요 영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 영업팀의 회의들이 일어납니다 매주 일어나는데 월요일마다 영업들이 모여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고객을 방문했고 이번 달에는 실적을 얼마 낼 거다 이런 보고를 하는데 저는 영업을 시작하고 한참 동안 보고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판매하던 제품과 관련된 신기술이 있었는데요 그 신기술을 쉽게 풀어 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제가 이 번역서를 내고 나자 고객분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알려줬고 고객들이 가진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품 소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삼성카드 전산실에 가서 설명회를 한 번 해요 그러고 나면 그 설명회를 들은 고객분이 아, 저랑 우리 그룹사 공채 동기가 삼성 생명에서 근무합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난 분이 3년 동안 2,8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영업으로서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죠 제 경험을 돌아보면요 제가 만약에 저의 첫 직장에서의 8년을 잃어버린 세월이다 의미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주저앉았다면 과연 제가 영업으로서 이 IT 업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일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 몇 년을 혹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의 내가 아,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 잊어먹고 손절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영업으로서 한참 잘 나가던 제가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스카우트했던 지사장께서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회사는 당연히 후임 지사장을 뽑았겠죠 헤드헌터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헤드헌터가 후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헤드헌터가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저희 회사의 제품은 어떠하고 어떤 고객들을 타겟팅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 이런 영향이 있는 분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헤드헌터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기 끝에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경험이 많은 것 같다 혹시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없게 추천해 줄 사람이 없겠냐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굴까요? 네 당연히 저였습니다 제가 그달 미팅을 하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메일을 썼어요 저희 APEC 본사에 있는 APEC 사장님께 제 상사에게 메일을 썼죠 생각해 보니 내가 적임자인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 나를 나에게 이 역할을 맡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6개월 동안 시간을 더 달라 고난대행 기간을 연장해서 내가 나를 증명할 시간을 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굉장히 쫄았어요 이런 메일 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이틀 지나서 답장이 왔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제가 고난대행 기간을 6개월 연장을 받았고요 그의 말까지 조그만 지사였습니다만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비즈니스를 잘 이끌어갔고 연말이 됐어요 12월 30일 연 마감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메일을 썼죠 저희 상사한테 지금까지 나를 너무 좀 싸게 쓴 것 같다 이제는 제대로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달라 물론 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줘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 며칠 후에 배신이 왔어요 빨리 홍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가서 저는 1시간 정도의 어떤 면담을 하고 나서 한국 지사장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100% 우리가 뭔가 준비가 돼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몇 가지나 될까요? 제가 지사장 자리에 저 스스로를 추천했을 때도 제가 100% 준비됐다라는 생각을 가졌기보다는 내가 80%는 준비돼 있어 하지만 20%는 이게 부족한데 내가 기회를 얻고 나서 20%를 채워가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헌터가 그 당시에 저한테 했던 얘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때? 잃을 게 없잖아 저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직장인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건데요 많이 서투렀죠 처음에는 지금도 첫 번째 영상을 제가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한 30회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지고요 카메라 앞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구독자도 15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꿈이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저도 꿈 꿔요 빨리 이 골치 아픈 직장 생활 때려치우고 유튜버가 되면 어떨까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새로운 일을 마주하면 힘들죠 하지만 그럴 때 나를 믿고 용기를 내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시작할 때 보통 두렵잖아요 그죠? 저도 두렵습니다 그럴 때 저한테 던지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시도해서 잃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약 실패하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다 보면 내가 가진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가 뚜렷해져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내가 맞설 준비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제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닥 무섭지 않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는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니까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도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를 그냥 메모를 하는 비용 묻어버리는 비용이 아니라 저 자신의 성장을 위한 R&D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프렌시스 해셀바인이라는 분입니다 백세가 넘은 지금도 경영자들에게 코칭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계신 분이세요 1990년에 GM의 CEO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아, 후임 CEO가 누가 될까? 세간에 관심이 됐을 때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피터 드러거 교수에게 누가 GM의 CEO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피터 드러거 교수가 나라면 프렌시스를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해요 이분은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리더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나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해나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프렌시스는 저의 롤모델입니다 제가 한 75쯤 됐을 때 누군가가 아, 저라면 우미영 씨를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선택에 앞서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벽해지도록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기회가 지나가는 걸 쳐다만 보게 되겠죠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나는 훨씬 더 유능해져 있을 텐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을 그런 사람이 진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의 대표로서 대표로서 그런 사람을 항상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것도 유능합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를 믿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용기를 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aptized 두번째 두번째 감사합니다.